히브리어 원어 슈브의 뜻은 회계입니다. 슈브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한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의 집을 부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회계라는 한 단어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전의 습감과 경험과 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계는 자신이 이전 집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계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회계를 통해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정한 의미입니다. 진정한 회계를 통해 진정한 것만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